안녕하세요. 아파트 입주 정보와 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촬영해가지고 보여드리는 걷기와 여행입니다. 오늘은 힐스테이트 프로지오 주안 현장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힐스테이트 프로지오 주안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1452-2 일대에 있구요. 이곳은 주안 1구역 주택 재개발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여기에는 총 22개동에 2958세대 지하 3층에서 지상 17층에서 40층까지 올라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 입주는 2023년도 6월이니까 약 두 달 정도 있으면 입주가 시작되겠네요. 주차는 1.22대구요. 용적률은 258% 건폐율은 15%입니다. 여기에 평형은 19평형, 22평형, 24평형, 24평형은 A타입, B타입, C타입으로 되어있구요. 그 다음에 26평형, 30평형 A타입과 B타입이 있구요. 33평형도 A타입과 B타입이 있고, 그 다음에 37평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실거래가, 2023년도 4월 실거래가 24평형을 보면 3억 5천에서 3억 9천의 실거래가가 나와있구요. 그 다음에 33평형은 4억 9천에서 5억 5천의 실거래가가 나와있는 그러한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현장을 보면서 현장 위치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장 같은 경우는 이곳이 지금 사업하는 현장입니다. 이것이 사업 현장이구요. 그리고 가까운 지하철역은 인천지하철 2호선 시민공원역에서 가깝게 되구요. 시민공원역에서 얼마나 되는지 한번 거리를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공원역에서 직선거리로 가면 제일 가까운 곳은 614m로 9번 정도 나오구요. 그 다음에 제일 먼 곳까지 가면 1.2km, 18분 정도 나오네요. 그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주변의 학교, 주변의 학교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지가 여기죠. 여기니까 바로 옆에 주안초등학교가 있구요. 그 다음에 인천 남부초등학교가 있구요. 그리고 인천기계공업고등학교가 있구요. 인천고등학교가 있구요. 동인천중학교가 있구요. 구월서초등학교가 있구요. 재물포여자중학교가 있구요. 그리고 약간 멀지만 인하사대부속중고등학교가 있구요. 여기 인하대학교가 있구요. 그리고 여기 남인천여자중학교가 이렇게 있습니다. 학교는 이렇게 있구요. 그 다음에 자가용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제2경인고속도로 문학IC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오면 문학IC에 진입할 수가 있구요. 제1경인고속도로는 지금 이 라인이죠. 지금은 이쪽은 고속도로 역할은 거의 안하고 있긴 한데, 그래도 이게 제1경인고속도로입니다. 도아IC를 이용하면 목동이나 신촌방향, 서울역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곳이 되겠구요. 제1경인고속도로를 이용하면 안양을 거쳐서 시흥동쪽, 서울시흥동쪽으로 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거래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실거래가 24평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4평형, 2023년도 4월달 실거래가입니다. 3억 7천, 3억 9천, 3억 5천, 3억 8천, 3억 9천, 3억 8천, 3억 6천, 3억 8천, 3억 8천, 3억 8천 그래서 계략적으로 보면 3억 중반대에서 3억 8천, 3억 8천, 3억 중반대 그런 거래가 많이 있네요. 그리고 국민평형인 114제곱미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평형 전용은 84제곱미터죠. 33평형, 여기는 2023년도 4월 보면 5억 5천, 4억 9천, 5억 3천, 5억 4천, 5억 4천, 5억 3천 여기도 계략적으로 보면 5억 중반대 거래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직접 현장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내린 곳은 인천지하철 2호선 시민공원역에서 내렸고요. 지금 이쪽은 시민공원 사거리가 되겠습니다. 시민공원 사거리, 사거리에서 지금 이제 힐스테이트 포지오 주안 방향으로 한번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좌측에 있는 이 건물도 여기도 이제 역시 재개발을 한 그런 건물이 되겠죠. 포레나 인천 미추홀 재개발한 그런 주상복합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길로 이제 계속 따라서 내려가면 지금 저 앞쪽에 보이는 우측, 앞쪽에 전면에 우측에 보이는 곳이 높이 선 건물이 시스테이트 프로지오 주안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걸어가면 정상적으로 걸어가도 약 한 10분이면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이 되겠고요. 빠른 걸음으로 걸으면 이제 그거보다 또 조금 빠를 수는 있겠지만 10분 정도 걸어가고 단지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저 끝에까지 가면은 한 20분 정도 이렇게 걸릴 수도 있겠죠. 그런 곳이고요. 이 주안 그 시민공원역 이곳은 이제 그 여기에서 주안역은 한정거장이죠. 인천지하철 2호선을 타면 주안역은 한정거장이고요. 주안역에서는 이제 동인선이기 때문에 서울로 갈 수 있고 인천역으로도 갈 수 있고요. 또 반대편으로 두정거장만 가면 인천지하철 1호선과 만나는 인천시청역 황순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그쪽에서 GTX가 개통이 되면 인천시청역에서 GTX를 이용해서 서울을 빠르게 갈 수 있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로 현재 현재 입장에서 현재 서울로 가기 위해서는 지금 가는 방향으로 계속 가면 문학 IC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2경인고속도로를 타고 서울로 출근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 또 가까운데 이제 그 도아 IC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1경인고속도로죠. 도아 IC를 타고 서울로 출퇴근을 할 수 있고 그런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도로는 인도를 정비중에 있구요. 인도를 정비중에 있어가지고 지금 보드 블록을 전부 새로 교체하고 그런 작업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 길은 조금 이제 어선하긴 하지만 정비가 되면 어디든지 인도도 아주 멋지게 변하겠죠. 가로수 귀를 이렇게 건물 것처럼 그런 인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그 앞에 보이지 않습니까? 바로 길 건너편에 이제 힐스테이트 프로지오 주안 여기도 이제 재개발한 그런 아파트로서 굉장히 그 부지가 여기도 넓습니다. 부지가 상당히 넓구요. 여기가 총 22개동에 2958세대 지하 3층에서 지상 17층에서 40층까지 올라가는 그런 곳이 되겠구요. 입주는 이제 두 달 남았습니다. 2023년도 6월이기 때문에 입주는 두 달 남아서 지금 마무리 내부공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외부의 조경시설도 거의 이제 끝난 것 같구요. 그 주차는 1.2대고 용종률은 258% 관폐율은 15% 그리고 평형은 19평형 22평형 24평형은 A타입 B타입 C타입이 있구요. 그 다음에 26평형 30평형은 A타입과 B타입이 있구요. 그리고 33평형도 A타입과 B타입이 있구요. 그 다음에 37평형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2023년도 현재 이제 4월이죠. 지금 지금 4월에 실거래가를 보니까 24평형이 3억 5천에서 3억 9천 정도에 나와 있구요. 그 다음에 국민평형이라고 하는 33평형이 4억 9천에서 5억 5천 5억 중반대 이렇게 지금 많이 거래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굉장히 웅장하고 멋지게 지금 올라가 있죠. 그래서 바로 옆에는 이제 큰 도로가 또 있구요. 그래서 도로에서 진입하기도 굉장히 수월하고 네. 그런 아주 대단지의 아파트 이 동네가 완전히 바뀌는 그런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외관도 멋지지 않습니까? 프로듀오와 실세의 현대와 대우건설에서 공동으로 건립을 한 그런 아파트가 되겠죠. 그래서 요즘에 그 재개발 사업은 전에는 그렇게 규모를 크게 하지 않았는데 요즘은 굉장히 규모를 크게 사업을 펼치기 때문에 보통 다 천세대가 넘고 여기도 지금 3천세대에 육박합니다. 2,958세대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그 세대죠. 굉장히 그 큰 사업단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지하철은 인천 지하철 2호선 시민공원역에서 가장 가깝구요. 걸어서 10분 먼 곳은 이제 한 20분에서 25분 이 정도 걸리는 그런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주안에 있는 힐스테이트 프로듀오 주안 아파트 현장을 직접 찾아와서 보는 그런 영상을 촬영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또 알차고 멋진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